안녕하세요. 신일입니다. 숙전 학교인데요. 학교 숙제. 근데 아주 답답한 숙제. 다시 꼭대는 나무 숙제에요. 그리고 사회도 하는데 3과목은 했고 2과목을 못했는데 이 게임을 만들어 1과 1 2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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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네 네 컴퓨터를 켰습니다 네 아 이거 꼬디바드에요 꼬디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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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개는? 내 무게는 약 5cm 정도 돼. 실제로 대보니까 4cm, 2mm야. 어때? 물건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게 잘 잡혀? 그럼 길이에 맞는 물건은 어떤 게 있을지 같이 알아보자. 4mm 정도 되는 물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? 연필심 길이가 3mm야. 연필심 길이가 3mm야. 연필심 길이가 약 5mm 정도 될 것 같아서 재반전이 맞았어. 165mm 되는 물건은 교육과개 투표와 휴대폰의 새로운 길이야. 27cm도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? 교과서의 새로운 길이는 27cm이고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 30cm로 길이. 끝 났습니다. 일단은 시간 전체에 관한 거 같아요. 기간 전체로. 기간 전체로. 쭈! logson.com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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코기야 코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